자, 나우가 11.47 am, 말치 29, 2020, 썬데이, 지금 미가 아동고, 아동고, 쉘터, 썬디비 서비스, 지금 워라운드 1몬스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라라보 크라우드에서, 이 블랙들이 자꾸만 클로즈리 패스를 하거든, 블랙이 자꾸만 클로즈리 패스를 해. 서든이 토클하고 서든이 칠이면 톤차고, 이 지랄네, 텐저러스라고, 여기서 동고되었는데, 이 블랙이 지금 터널이 피쿠라블라는 거야, 지금, 헤드에이크라고 헤드에이크라고, 헤드에이크라고, 커뮤니칸 저널, 설치 인지까지, RB, 랩터, PC, 맥, 와이드 1,65, 그리고 세트랜드 크라우드 1,90 라인, 세트랜드 크라우드 1,90 라인, 세트랜드 크라우드, 소벌레인, 이런 것 같더라고, 블랙이 말이지, 아주 텐저러스야, 지금, 24st, K3, 오버대일 유럽유니아크, 플라우드, 여기가 K3, 아크 플라우드, 코멘니칸 저널, 설치 인지까지, 높이 부르니까, 롱타머고 파라과에서, 발리 부렸던, 레이디, 피멜이, 있습니다. 숄더들이 나이스. 얼른 가져와보니까비. 투데이는 헤어 컷인데 한번 이제 프랭클린 스퀘어 한번 가봐야지. 레이럴. 프랭클린 스퀘어. 투데이 컴 하는지. 온라인. 오버데이는 다 마스크하고 가니까. 헤어 컷. 아이고. 헤어가 억울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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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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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지금 버지니아 로슬린 조지타운 크로스릿 오버 들어간다고 내가 올라갈거라 보니까